이 야민한테 가는 것이... 아니, 잠깐 이래 있어서... 이거 놀아, 나 빨리 가야하네. 가지 마라, 내가 싫다. 네가 그놈에게 가는 거, 내가 싫단 말이다! 아직 난 널 잊지 못하고 모든 걸 다 믿지 못하고 이렇게 널 보내지 못하고 오늘도... 다시 만들어 볼게 우리 이야기 끝나지 않게 아질긴 하긴 살같이 바쁘시면 뜨면 상실감을 잠시 묻어둘게 새로 써내려가 시작은 행복하게 웃고 있는 너와 나 네가 날 떠나지 못하게 배경은 즐거워 없는 좁은 방 안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